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 오늘 제목도 조금 세게 썼어요. 여름방학 이것만 하면 성공이다 라고 제가 쓴 게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방학 때 어느 학생도 다 거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어만 공부할 수 있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선생이다 보니까 영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면 저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국어, 수학, 탐구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현장에서 재작년에 학생들하고 공부했던 방식 또 아이들이 성공했던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갔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름방학 때까지 이것만은 끝내시면 됩니다. 이것만 끝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건데요. 영어이 90%. 제가 이거 종종 얘기했죠? 저 문제풀이하지 말라는 사람 아니에요. 저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지구의 원리, 마흔 학생들이 정말 엄청 좋아하는 강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때 저는 감히 발생해드리는데 문제풀이 안 하셔도 돼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위적인 것을 생각해볼게. 어휘를 모르면 문제풀이 기술을 알아두요. 답이 근거 찰 줄 알아도 답을 못 맞춰요. 둘째, 문제풀이 방식을 알아두요. 근거 부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또는 빈칸인데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틀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여름방학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9월, 10월은 달라지겠지만 요거죠. 어휘하고 해석만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수능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풀이는 9월, 10월 보통 저는 9월에 추천을 하거든요. 9월달부터 문제풀이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름방학을 8월 말까지 잡은 겁니다. 8월 말까지는 무조건 해석은 잡으셔야 되고 어휘는 가능하면 많이 외우셔야 돼. 자, 이제 해석을 잡는다는 개념이 이건 거야.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어도 내가 시간 안에 깔끔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제가 장담하는데 두 달이면 그러니까 7월 초에 봤다고 칠게요. 7월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한 달은 좀 짧지만 두 달 정도면 해석 거의 다 잡을 수 있어요. 해석은 정말 그 녀석이 그 녀석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만 좀 더 외워주기만 하면 해석은 그만 붙거든요. 그래서 어휘하고 해석을 8월 말까지는 끝내라. 그럼 뭘로 어떻게 끝내느냐. 자, 그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름방학 진짜 해석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름방학 때까지 해석 공부를 맞추기만 하면 자, 내가 선생님 단어는 수능까지 계속 외우겠지만 자, 구조적으로 해석이 안 되진 않습니다. 아, 이해됩니다. 무조건. 그 정도 실력을 자, 8월 말까지는 꼭 잡으시라는 얘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꼭 1등급을 목표로 두는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2등급인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 더 많아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비율로만 따지면 당연히. 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 풀이할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잡아야 돼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 그 학생들은 고난도 해석을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러면 특히나 이거. 길고 복잡한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등급이 학생인 자, 목표인 학생이라면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왔을 필요는 없겠지만 2등급이 목표이거나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어, 길고 복잡한 문장이 이런 거죠. 수능에서 3줄 이상 문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마흔 학생들이 문제가 뭐야? 3줄, 4줄, 5줄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나고 속산물이 튕긴다고 하지. 그냥 단어만 머리에서 붕 뜨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걸 몇 번씩을 다 끝나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공부를 끝내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하는 게 또 공부하죠. 뭘로 공부할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구문 분석뿐만 아니라 문장 해석뿐만 아니라 전체 글에서 어, 이 스토리 안에는 뭐지? 어떤 스토리 전개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공부는 끝내야 돼. 그러니까 해석 공부라고 하는 게 문장, 문장 공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아, 전체 글에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는구나 여기까지가 공부되는 게 송황 공부예요. 저는 문제풀이는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약하면서 읽기 제가 앞에 옛날에 케이스에 찍은 것도 있고 제 강좌의 특징은 요약하면서 읽기 거의 하죠. 그냥 문제 접근의 원리 뭐, 오답 제거의 원리는 거의 요약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어, 간단해요. 영어는 수식 어구를 빼세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이면 어, 해석은 일단 해봐. 근데 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단어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다음 환경은 나는 거야. 수식 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어. 다 빼버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근데 내가 저 수업할 때 이거 주어야 동사 이런 건 안 하면 얘기는 안 해요. 습관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람이 집에서 읽으면 돼요. 수식 어구 빼고 읽으면 전체 스토리가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만 공부를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대입학 전체 빈칸 전체 그 다음에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 전체 그 다음에 신유형 21번까지 여기가 들어갑니다. 자, 물론 순서 삽입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따로 공부하시는 건 맞지만 요약하면서 세 줄, 네 줄짜리 이상 문장은 요약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랑 혹시 1등급을 향한 문장에서 원래 한 사람들은 알 거야. 요약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수식 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인데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뭘로 공부하냐 이 문제예요. 제가 이것만 공부하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저는 영어 선생이 욕심나니까 얘들아 입에 전체해라 또는 최소 6, 9, 수능 3개년 정도는 공부를 끝내자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방학 때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자, 또 내라고 썼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BS에서 길고 복잡한 고난도 문장 세 줄 이상 공부 문장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 EBS 공부 저는 빵꾸나지 않았습니다. 자, 진도 잘 따라왔거든요. 라고 하신다면 기출 문제는 공부를 하시길 원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전에 캐스터를 하나 찍어놓은 게 찍은 게 있죠. 뭐 자, EBS가 밀린 90%에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찍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방학 때 딱 여기까지 하면 성공이라는 얘기야. EBS가 빵꾸난 학생조차도 일단 진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완성으로 그때 설명을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앞에 질문을 하루에 두 개, 세 개만 해도요 빵꾸난 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거 캐스터를 보시면 돼요. 두 개, 세 개만 매일 꾸준히 공부해도요 두 달 안에 빵꾸난 거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캐스터를 보시면 압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EBS에서 고난도 문장에서 많은 공부를 끝내보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한 것처럼 혹시 했다면 기출문제로 공부하시길 제가 완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왜 마지막으로 썼는데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지. 무조건 꾸준한 어휘 암기와 함께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뭘로 공부해도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선생님 저 어휘책이 있는데요. 어휘책을 공부 다시 할까요?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어휘책이 하나 있다면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책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보통 갖고 있는 책들이 다 일반적으로 좋은 거 맞아요. 어휘책을 내가 방학 안에는 무조건 끝내버리겠다. 이 목표로 어휘를 외우던지 아니면 선생님 저 EBS에 있는 어휘 다 외우겠습니다. 라고 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자, 물론 목표는 그거지만 다 외웠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겠지만 목표 자체는 아, 내가 갖고 있는 어휘책 아니면 아니면 나 EBS 교재에 전체 지문자 전체 어휘를 정리해서 공부하겠다. 둘 중에 하나의 마음대로 공부를 하세요. 사실 어휘책으로 공부하나 EBS에 있는 어휘를 공부하나 결국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순서가 그냥 바뀌어서 난 것뿐인 거지 거의 같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까지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승관 케이스를 좀 현장에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 똥 아니, 제 누구 있어야지 실명 뭐하긴 뭐하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5등급이었어요. 재수생이었고요. 6평에 3 나왔어요. 5에서 3 나왔으면 재수생 기준으로 그냥 뭐 만족할만할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근데 망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두둥 몰았으니까 9평에 2 나왔고요. 수능에 가 1 나온 아이예요. 그 케이스를 왜 종종 얘기했었냐면 제가 겨울방학 케이스엔 그 실명까지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이런 거지 8월 말까지 스탠다드 공부인 거야. 기본기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해석 공부 제대로 하고 단어 계속 외우면서 EBS 공부 난 거 빵꾸 난 거 있으면 8월 말까지는 빵꾸를 메꾸는 공부였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상식이 아니에요. 해석도 못한 애가 문제 풀어봤자 성적 안 올라가요. 기본기가 되나 그러니까 학생은 문제 풀을 공부하면 점수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 아이가 8월 말까지는 정말로 EBS 공부를 끝내고 고난도에서까지 공부를 끝낸 상태야.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해도요.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종종 튀어나오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9에 이 나왔고요. 그럼 9평부터는 뭐야? 인제 문제 풀이 하는 거지. 문제 풀이 더하기 그 다음에 뭐랄게? 문제 풀이 더하기 어휘를 더 집중을 외웠고요. 시간 날 때 그냥 어려웠던 자기가 해석 어려웠던 문장 해석을 쭉쭉 인제 머리에 기름칠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이것만 하면 송환다라고 제가 좀 세게 붙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영어 공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해봤자 1시간 반 진짜 풀루해보면 한 2시간 나올 거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예체능 학생을 제외하고 예체능 학생도 못하겠네요. 실기가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겠네요. 풀루해봤자 진짜 2시간 반 아마 마지노선일 거야. 영어는 안정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목표 잡고 딱 공부를 끝내면 9월달 이후에 문제풀이 공부할 때 수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방 꼭 해석 잡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9월부터는 해석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케이스는 거의 안 올라올 겁니다. 왜? 이제는 실전이 될 테니까. 그래서 문제풀이와 어휘가 더 중요시 될 테니까 물론 마무리 강좌로 가장 초고난도 문장 해석하는 건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똑같아요. 선생님 저 해석하는 거 잘 모르겠고 어느 책으로 할까요? 또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질의응답 게시판에 자기의 등급과 자기의 공부 상태를 써서 올리면 비공개로 그러면 우리 연구진에서 학생들한테 알만한 상담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분들은 Q&A에 질의응답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름방학 더워요. 뜨겁게 공부하고 우리 크리스마스다 뜨겁고 따뜻하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감사합니다.